밥이 있으잖아요. 그래서 약간 입촌 그런 거에 또 충분해 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. 입에 심벌 났어 방금. 아 그래서 몸이 근데 너무 좋아요 그냥. 어 어떻게 아세요? 8부에서 이거 말하면 안 돼. 시청률을 올라가겠다. 이제 가야 돼서 우리 자기에서 그대로 바로 촬영장으로 보내드릴게요. 안 돼요. 야 내가 빨리 찍어 우리 오늘 다 찍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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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네 제 술주전 보고 급하게 나가신 것 같은데 아 장난이고요.